아, 가슴. 그럼 맨날 그때 끝나고 숙소로 가는 거야? 응, 딱.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오늘도 딱 가는 줄 알고 있었겠네? 응, 완전 가는 줄 알았지. 아예 몰랐지? 응, 아예 몰랐어 진짜로. 너 캠핑 가봤어? 아니, 나 한 번도 안 가봤지. 누나가 처음 가는 거야. 진짜? 근데 너 진짜 가는 거 괜찮아? 응. 예쁘지? 콩나물 먹을래? 어? 무지방 우유 맛이랑 초코맛이 있어. 나 누나가 먹고 싶어. 너가 골라. 우유 맛. 그래, 나도. 짱 맛. 짱 맛. 오늘이 뭐래? 오, 이쁜데? 아, 진짜? 아예. 내가 사진 보여주려고 했어. 나? 아니, 여자들 단체 사진. 아, 진짜? 너네 뭐라고 하셨어? 이쁘다고. 아, 이쁘다고? 다 이쁘지? 아니. 이거 아니야. 저 뭐고? 에이. 근데. 네. 여기서. 네. 여기서. 너랑. 아예 개인적인 시간 안 보내봤잖아. 어. 그러면 너는 그렇게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 아니, 나는 누나랑 얘기해보고 싶었어. 응? 되게 의외네? 왜? 아, 궁금하니까. 우리 그 춤추는 거 할 때 나는 둘 다 솔직히 얘기를 잘 못 해봤잖아. 다들 어떤 생각인지 궁금해. 근데 너 주리 언니랑 같이 공원 산책 했잖아. 아, 근데 그때 별로 얘기 안 했어. 주리 언니가. 너무 피곤해 해가지고. 주리 언니가? 어. 그냥 얘가 이렇게 아, 미안해 이렇게 하고 말하면.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어떻게 그럼 억지로 나와. 그게 됐으니까. 야, 왜 억지로, 아니 왜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 언니는 이제 그게 없어요? 약간 변함이 있죠? 아니. 어, 변함이 있었어요? 응. 오늘 변했어요? 헉! 아, 왜? 아, 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진짜 바뀌었어. 아, 근데 이거 안 본사에 또 무슨 일이 있었나? 있었지? 어, 근데 신년도 사람들도 참 괜찮은 거 같아. 그래서 언니는? 잠깐만. 진짜? 헉! 너도 되게 그런 생각이 되게 심하구나. 뭐? 약간 상대방한테 피해 갈까 봐? 어, 그치.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내가 가가지고? 그런 느낌? 아, 주리 언니가 했을 때? 응. 솔직히 누나한테 미안한데 난 이렇게 나와보고 싶긴 했어. 희생양이 누나가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해. 아니, 왜? 아, 누나 피곤해했잖아.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걸 느껴. 너와 바를 마칠 때 하나 먹어볼까? 아니, 나 마실 거예요. 이렇게 기분 좋은 거 나 진짜 내가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내 친구들이 진짜 기겁한 거 같아요. 물 먹여줬어? 어? 야, 너 미쳤어? 누구야? 정현수 데려와 이런다, 이제. 아, 나 진짜 걱정된다, 진짜. 야, 여기 되게 어떻게 보면 마법이잖아. 그렇지.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열 명이서 같이 살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되게 진짜 감정적으로만 움직이게 된다고 해야 되나? 응. 우성적으로 행동을 잘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어? 이게 진짜 난지 아니면 원래 이게 내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맞아. 마법에 걸렸을 땐 마법에 걸린 저처럼 살라고? 나 걱정되는구나. 이런 환상 안에서 벗어났을 때? 그게 일지가 될까? 어. 네.